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모험가 여러분 2022년 여름 업데이트를 맞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주요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성장 구간 업그레이드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는 아이템 레벨 1460까지 성장 구간이 늘어났답니다 보다 업그레이드된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로 엘가시아를 향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재련 지원 혜택 구간 업그레이드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1415 이상 1460 미만의 구간에서 기존 하이퍼 익스프레스에 적용되었던 재련 지원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어 3 15단계 이후의 장비의 재련을 시도할 때는 재련 할인 및 재련 성공 확률 증가 효과가 적용되어 더욱 쉽게 재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련 지원 혜택은 계정 내 하나의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캐릭터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캐릭터 변경의 기회 캐릭터를 선택해 성장시키는 중인데 다른 캐릭터를 키우고 싶다면? 그럴 땐 캐릭터 변경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아이템 레벨 1415, 티어 3 15단계부터 적용되는 재련 지원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캐릭터라면? 1340부터 1415 사이의 어느 구간에서든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에 달성했던 미션 현황과 보상 정보가 그대로 이전되며 수령하지 않은 보상의 경우에도 캐릭터를 변경한 이후에는 변경된 익스프레스 캐릭터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비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아이템 레벨 1415 즉, 티어 3 15단계에 도달하여 재련 지원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후에는 캐릭터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어떻게 시작하나요? 게임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에 위치한 이벤트 미션 위젯을 클릭하고 아이템 레벨 1340 이상, 1460 미만의 캐릭터 중 하나를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캐릭터로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규 캐릭터 모두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캐릭터를 지정하고 싶다면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점핑권을 수령해 주세요 이벤트 점핑권은 본인 인증이 완료된 계정 중 한 개의 계정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여 지급된 장비를 착용하면 아이템 레벨 1340을 달성!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여 프로로그, 모험가의 길, 성장의 방, 수행의 방을 완료하면 베른 성에서 베른 남부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의 경우에는 캐릭터에 접속하고 이벤트 미션 위젯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끝!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미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캐릭터 선택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를 경험할 시간!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미션은 이벤트 미션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션별 아이템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레벨 부스팅 성장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는 이벤트 미션 기간 내 미션 달성 및 보상 수령까지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이템 레벨 1415 이후에는 재련 지원 혜택을 받으며 1460까지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답니다 열심히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베테랑 모험가님이 되셨을 텐데요 모든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 미션을 클리어한 모험가님은 풍성한 컴플리트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컴플리트 보상에는 레벨 구간에 맞는 장신구와 재련 재료 등 앞으로의 모험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스토리를 즐기고 싶은 모코코 모험가님들을 위해 준비된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도 베른 남부 대륙까지 함께 확장되었답니다 한 대륙의 스토리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막힘없이 다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장비나 레벨별 재련 재료를 즉시 지급! 모험가님의 성장 템퍼에 맞춰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를 통해 새롭게 모험을 시작하는 분들도 막힘없이 쉽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어떻게 시작하나요? 게임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에 있는 이벤트 미션 위젯에서 아르테미스 대륙의 퀘스트 변방 해설을 완료하지 않은 캐릭터 중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캐릭터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는 아르테미스 대륙부터 시작하는 각 대륙 메인 월드 퀘스트를 완료하여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으며 성장과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보상들이 주어집니다 벨은 남부대륙의 마지막 퀘스트 밀려오는 혼돈의 물결까지 완료했다면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컴플리트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 컴플리트 상자에는 재련 재료뿐 아니라 각종 주화나 호감도 아이템 등 내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가득 들어 있답니다 로스트아크의 낭만적인 스토리, 다양한 콘텐츠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익스프레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점핑권과 하이퍼익스프레스 플러스, 스토리익스프레스 플러스는 각각 다른 캐릭터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신규 클래스 기상술사도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하니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여 모험가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보세요 점핑권, 익스프레스 캐릭터 선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벤트 미션 수행 기간이 4주 정도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보다 강화된 익스프레스 플러스 이벤트를 통해 모험가님들의 새로운 모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